첫번째 미조건이에요. 미조건은 뭐죠? 밑이 1이면 안된다. 밑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밑조건 A가 3이면 안되고 A가 2보다 크다가 밑조건이 됩니다. 두번째 무엇을 만족해야죠? 진수 조건이죠. 진수가 어때야죠? 진수가 0보다 커야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5, 2가 돼서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부터 5가 되는거죠. 요거의 공통인 범위를 구해야죠. 그 다음에 정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일단 어떻게 되는거에요? A가 2부터 5가 되는거고 A가 3이면 안되네요. 그러므로 가능한 A는 뭐죠? A는 4만 되네요.